26번 Excuse me. Do you know if there is a bookstore nearby? 여기 bookstore 근처에 있는 거 아나요? Sure. There is one about two blocks straight ahead of us. 어? 두 블록 앞에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안 보이는데요? Oh. Is it near the subway station on Pine Street? Pine Street에 있는 그런 지하철역 근처인가요? Yes. It's in the building that has recently renovated. 최근에 그 리노베이션 된다래요. 개조된다래요. 어? 그런데 이 단어 이것 뜻이 뭐예요? 개조하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딩이 최근에 개조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명사가 나와야 돼요. 빌딩이 개조시킨 게 아니죠? 결론은 어떻게? 뭔가 지금 이게 능동, 수동이 혼동된 거예요. 결론은 얘는 지금 동사 문제예요. 동사 문제 중에서 능동과 수동태를 혼동시켜서 출제가 된 문제였다. 그래서 이거 바꿔주면 has, bin이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냥 쭉 읽으셔야 되겠고 이제 정리 좀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타동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된다. 그리고 자동사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아도 된다. 거꾸로 하면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뒤에는 명사 형태가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가 오는 경우는 이 동사가 4형식과 5형식일 경우에만 온다. 라는 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80% 그리고 일부 레어템이 이게 20%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챙기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타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요거 얘가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으니까 이거 틀린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선생님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그럴 때는 주어랑 동사까지만 해석을 하세요. 해가지고 을룰로 물어볼 수 있는지 여부를 챙기면 돼요. 자, 빌딩이 개조했다.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명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목적의 자리예요. 그죠? 근데 을룰로 물어볼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I run 나는 달린다. 을룰로 못 물어보잖아요. 어디를 이거는 장소니까 그건 부사인거고 오케이? 굉장히 심플하게 자동사, 타동사는 을룰로 물어볼 수 있는지 여부로써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26번 가봤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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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